하나님의 말씀 자문 25장 13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세계 선교 대회와 대회원 선교 대회의 모든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은약적 선교적 도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대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 3, 7 선교의 토치베러 토치베러가 무슨 말이냐. 2, 3, 7 선교 횃불을 더는 자 횃불을 더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2, 3, 7 선교 횃불을 더는 자 토치베러 부르셨다. 아멘 2, 3, 7 오천종족 복음화의 이 선두주자로 여원교회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정말 시대적 대표적 기념미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을 계속 실어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미션을 실제로 실제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미션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 이것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와 점검해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2, 3, 7 선교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륙별로 2, 3, 7 나라별 전부 각자 한 사람씩 나라별 그렇게 나라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각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엠도들이 영교에 나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악질이에요. 악질. 하나님 말씀 불신종하는 아주 악하고 겨울은 좀. 하나님이 영교에 보내서 한 나라라도 너가 하기 싫어도 너 체질도 아니지만 너는 세상이 사랑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일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나님 보내 억지로 한 개 뽑아줬는데 쓰레기통 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나라 뽑은지도 몰라. 그런 사람 기도를, 그런 사람 예배를, 그런 사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 욕심이 너무 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나라의 허감이 꺾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우상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물러가고 종교가 물러가면서 희한하게 가지도 안 했는데 여기서 기도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차가 지나가고 내 차가 막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몇 킬로, 어디 뭐가 위험하니까 조심하니까 아니, 위성이 지금 지구촌에 수억대의 차가 있는데 각 차들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신기하지 않아요? 각자 간, 내가 간, 내 혼자 가는데 그 수발, 지구촌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는 길을 조심하세요. 방파리에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여러분, 차 전후에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그런 걸 인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 안 하시겠냐고요? 인도해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데. 뭐 실감 안 납니까? 신앙생활을요. 트루스토리, 또 사실적으로 실감 나게 하세요. 구름 잡듯이 죽어서, 빌어먹을 세상에 죽어서 전당에 가자입니까? 그거는 뭐 묻지를 마세요. 다 전당하면 지옥 가니까. 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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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딱 내비게이션도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 인도 안 해 주시냐고요. 하나는 자녀인데, 그것도 성교 비전까지였는데 성교하는 사람인데, 성교하는 가정인데, 성교하는 교회인데 아멘. 그것이 아주 실감 나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팩트 있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트루스토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구름 잡듯이 하니까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 여러분, 한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교 역사에 보면요,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던 성교 공동체 성교 공동체가 모르비안 공동체입니다.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단체, 이게 체코에서 핍박을 받아가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 이분들이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헤론후트라는 곳에 왔는데 이 모르비안들은 진젠돌프라는 백작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독일에서 진젠돌프 백작을 딱 만나면서 새로운 성교회전이 쫙 큰 사람 만나면 성교 비전 가진 진젠돌프 백작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성교회전표가 쫙 정해지는데 이 이후에 모르비안 공동체는요, 200년간 200년간 3천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3천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도 성교사가 가지 않은 곳 아주 오지 성교사를 가기 싫어하는 그 오지 그게 파송받았어요. 파송했어요. 그리고 성교지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모르비안들은 24시간 릴레이 성교 기도를 100년간 계속 했어요. 가는 분이 있었고 못 가는 분들은 그 간 성교사를 위해서 24시간 하루 24시간 나누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힘이 되도록 도와주면 기도하기를 100년간 했다. 그만큼 성교 열정으로 불탔던 공동체가 모르비안 공동체입니다. 이 모르비안 성교단체의 모토가 뭐냐? 모르비안의 성교 모토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복음을 전하고 거기 죽어라. 그리고 너 자신은 없어져라. 잊혀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생 내지 말고 그럴 때가 다 기념비 세우지 말고 사라져. 복음 전화가 없어져.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 20장 24절의 고백과 똑같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시켜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원한 일을 마치라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적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 이 사도 바울과 모르비안 공동체와 똑같은 거요. 제가 성교사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서론에 잡히지 말고 성교사들이 다 성교지에 가면요. 돈입니다. 돈. 성령인도 받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캠프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냐. 한용혼 한용혼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이냐.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데 돈이에요. 거의다. 거의다. 이 서론은 성교하고 있다.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안 주고 가나. 서로 사람만 쳐다보고 하나님 관심 없어. 그러면서 성교사래. 서론은 성교. 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시간만 계속 가. 본론 성교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어느 성교사는 성교지가가 돈 맛을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세워온 교회를 못 들어오게 세고랑을 쳐가지고 교회 문을 다 막아버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감히 교회를 세고랑을 채워. 나 처음 봤어요. 아무리 싸워도 세고랑은 안 쳅니다. 교회는. 세고랑 못 들어오게 물을 확 짠. 세고랑을 채워. 간땡이 참 크다.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 들었지도 않나. 잘했다 못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감히 본론 성교 단어치고 서론 성교 서론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를 세우는 본론 성교를 하라. 제가 제목을 본론 성교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과 랩런트 현지인과 랩런트 세운 게 기이에요. 현지인과 랩런트 그리고 세가지 뜰 사역 검톨시대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절대의 제자를 세워가야 하고 그 망대 위에 우리가 영적 파수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적 파수군의 사명 하나님께서 영공동체를 성교의 토치 배려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현장 안 가본 그 오지 어떻게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기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바키스탄을 다녀왔고 바키스탄을 갔다 온 성교사분들 이번에 파송받고 협력해서 갔지만 바키스탄을 여러분 사진 봤지만 총을 들고 내 주위를 있었단 말이에요. 주위에 군인들이 경원들이 다 끝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톡을 보니까 거기 실제적으로 데니시 방송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 전에 그 예수 믿는 그 집사 집에 모실렘이 와가지고 그 아들 둘 죽이고 부인도 총을 사 죽이버려 예수 믿는다고 아주 강한 모실렘이 와가지고 몇 주 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원수들을 용서한다고 용서했대요. 그런 것이 몇 주 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해도 모실렘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면 당장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방하지 않는 차원에서 오직 보고만 말하는 방송으로 굉장히 두르고 떨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시 방송을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제일 먼저 외운 거예요. 이 사람 중요하구나. 방송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거든요. 요한에서 마르크스 안드레스 데니시 이 네 사람이 지금 우리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방송국 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을 하는 매일 불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종이 그런 문들이 계속 앞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자 2, 3, 7 본론 성교 수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고요? 성교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하나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요. 내 업의 장박들을 성교를 때문에 넓혀주옵사사. 또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2, 3, 7 경제 빛의 경제 렘드 경제 하나님 그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넓혀주옵사사. 영원공동체가 변함없이 일심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격을 이루고 성교하는 겨우로 전날하게 세워주옵사사. 세밀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2, 3, 7 성교원장에 사회가 하고 있는 파송하고 협력하는 성교사람 주부에 다 나오잖아요. 파송하고 성교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교사들을 기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쫙 나와야 돼요. 내가 자녀들 한번 물어볼 거예요. 설정 성교사 누굴 기도하냐 오늘 성교사람들 우리 정의선 성교사부 지금 안드레스 성교사 우리 김유아 성교사 몇 가정 계시네. 사실은 한 달 이게 성교 대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남미가 자라고 남미 성교 대구에 산 대구 노회에서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1년에 성교 대회 할 때 와가지고 합숙을 시켜버려요. 아예 합숙을 시켜버려요. 내가 한번 갔었는데 조금만 한 교회인데 지금 하나 교회 옮겼는데 개통일 한 달 동안 훈련식에 보냈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훈련식에 훈련식에 보내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다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성교사에 그러니까 한 가정이니까 실제 팀 미니스테이예요. 최스론도 두 가정 이상 세 가정이 팀을 합쳐서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은 사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어려우면 서로 위로해 한 사람 슬픔은 위로해 주고 서로 힘주고 서로 칭찬하고 경력하고 세워주고 경력하면 서로 이렇게 팀일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한 가정이 가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힘들면 힘들어 누가 도와줘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팔라원에는 지금 두 가정이 가 있는데요. 앞으로 세 가정은 네 가정 가야 돼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펼쳐나가야 돼요. 힘을 합쳐서 왜냐하면 사단 공격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사들이 말해요. 즉 일반적으로는 성교하다가 떠나면 끝이에요. 그 동네 흔적도 없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제사를 안 시원하기 때문에 현장전도 제사를 안 시원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떠나도 지속적으로 보험을 증가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성경적 제자. 예수님 떠나는데 제자들 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다라밍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이에요. 그럼 성교 내용도 몰라요. 없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발라반에 가면 성교가 다 놀고 있어요. 그냥 뭘 할 게 있어요. 필리핀 사람도 다 예수 믿는다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 차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찌들어져 가난한데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원조해 죽었다고 찌들어져 가난한데 왜 그래 됐는지 모른다고 남미가 남미 우상 천주교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다 가난해요. 남미 쫙 쫙 다 천주교 스페인이 장악을 해가지고 스페인이 보러가죠. 스페인 자체도 가난하지 싹 떠나네 우상 마리아 우상 예수 우상 성인 우상 우상 숭배하니까 가난하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게 아니지 우상이지 하나님 없다는 저 북한 보세요 아사 아사 굶어죽 지구촌에 저런 저주받은 땅이 없어요 같은 한국인데 같은 땅인데 여기는 백 터지게 안 먹으려고 이랬어 저기는 못 먹어서 굶어죽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는 교회 있고 지금 교회 없고 지금 공산지들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장기직을 하고 있잖아요 특이하게 어느 나라가 몇십 년인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송 성교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식이 다하고 집중 기도 시간 마땅 하나 기도 아예 루틴이 기도 루틴이 쭉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매일 매일 제 손도 두 바퀴 돌아야 돼 지구를 쫙 기도로 그래서 예원공동체가 2, 3절 성교공체를 멋지게 아름답게 스님 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얼음 냉수같은 충성된 사자입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 성장을 보여주지요 그 핵심이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하는 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팔레스타인이 덥거든요 50도 우리나라는 30도만 넘어 30도가 아니요 두 분을 외수인 줄 알았어요 워낙 더웠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말로 그냥 차에다 계란 딱 놓고 바로 후라이드 해버려 너무 뜨겁다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뜨겁지만 그 뜨거운 날씨에 땀이 비옥이 쏟아지는 이런 더운 더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얼음 냉수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얼음 냉수를 한 그릇 딱 들으키면 그 땀 그 땀 더위가 샤아악 샤아악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지요 얼음 냉수 저는 얼음 냉수를 좋아합니다 얼음 냉수 저는 얼음이 보약이요 그래서 얼음을 따닥 따닥 부숴 먹는 맛으로 그렇게 늘 얼음 냉커피 저런 냉커피 얼음 냉수 얼음을 좋아합니다 얼음 냉수 그래서 열이 많아가지고 저는요 24시간 365일 선풍기 두 대가 여기 뒤에 돌고 있습니다 여기 돌고 있어요 워낙 열이 많아가지고 저는 넌닝구라는 게 없습니다 넌닝구 뭐 내복 이런 일체 없습니다 평생에 그냥 그런 거 입으면 더불어서 잊지를 못해요 땀이 나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얼음 냉수에 대한 체험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우나를 가면 운동하고 나면 사우나가 사우나 열탕 온탕도 안 갑니다 열탕 냉탕 열탕 열탕 갔다가 몸을 들이 냉탕 들어가면 자라자라 온 몸이 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원하게 합니다 이걸 충성된 자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면서요 이 핵심이 뭐야 충성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계실 중요한 영재 정체성 중 하나가 뭐냐 충성된 사자 기도 제목 잡으세요 충성된 사자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자란 뜻이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사자예요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우리가 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심부름 핵심이 뭐요 생명군입니다 그 심부름의 핵심은 이 생명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모든 메시지 핵심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보험을 증가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건너에 힘입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한마디로 이삼철나 오천종족 보고마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결국은 이삼철나 오천종족 보고마의 삶에 본것을 맞춘 것이 정상이다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충성된 사자 그랬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요 보내수용을 받은 미션을 틀림없이 해내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즉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틀림없이 수행하는 사람 그 충성된 사자라 명령 직분을 주었는데 명령 떨어졌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정체성이 없으면 충성된 사자가 아니죠 충성된 사자 곤도듬서 사장이 이재로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인이라 그래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충성을 말할 때 무엇이 충성입니까? 누구를 충성된 자 압니까? 충성할 때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마음 중심이 바라요 마음 중심이 마음이 충성이에요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중심 마음이 어떤 중심이냐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게 딱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 목회자를 비방한다 목회자를 평가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건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멘 전도사님이 왜 저런지 모르죠 사다로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몰라 목사님 그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움 몰라서 하나님 질서가 있어 따라 하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여러분 아들이 전도사가 되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마음대로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린 청년이 젊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인했다 생을 들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됐다 반말해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모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영적 질서를 아는 가정이에요 아들이 목사됐는데 말을 함부로 해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숨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그게 목회자 중심 다 언제나 교육자를 막고 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충성된 자의 삶이에요 영적 우선순위를 선택이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혹시 같은 상황이 오면요 처음부터 차근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냐 말하는 중심이냐 정말 교회의 중심이냐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고 있냐 점검을 해보세요 답이 딱 나오죠 쉽게 답이 나옵니다 문제사건 환경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온갖 공격 분별하는 힘이 딱 생겨요 분별하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분별하는 힘 영분별 문제 왔을 때 사건 해석하는 능력 이게 다거든요 문제사건 오잖아요 곤덕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과 함께 보금을 위해서 동력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서대바나와 서대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름 적어가면서 이름 적어가면서 바울이 이들이 나를 시원하게 했다 여기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 말하니까 위로를 주었다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뜻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힘 빠질 수도 있어요 뭔가가 좀 내가 사역하는 뭐든 자기가 하는 일이 돼서 그렇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힘과 용기와 그렇게 큰 위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노희수 장노님이 성악가잖아요 성악을 노래를 쫙 잘하잖아요 노래를 쫙 발표를 했는데 누가 와서 부라보 이렇게 나오면 힘나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한 데도 별 관심이 없다 별 표정이 없고 별 반응을 안 보이면 그 힘이 쫙 빠지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석교를 하고 나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듣고 싶지 않아요 뭐 수고를 해 뭐 노동했나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그 위로를 해 준다 격렬해 준다 생기를 넣어 줬다 스테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 사역에 큰 위로와 세 힘을 주었다 특별히 스테바나와 그 집안은요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다른 성도들과 동력하면서 탁월한 역할을 동력하면서 앞뒤 좌우로 피스메이커 하면서 이거 이거 바울 도우는 거거든요 시원자 잘난 척하고 막 그냥 사람들 상처 주면서 잘난 척하고 목사리만 알아주는다 그런 엉터리를 하면 안 돼 옆으로 종으로 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탁월한 역할이거든요 지혜롭게 잘 인도하는 우리 교회 지금 당에 서기부터 해서 전부 우리 행정본부장 탁 지혜롭잖아요 자 교회를 은혜롭게 정말 순수하게 하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행정복사님하고 탁 연연해가면서 서로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고 교회 입장에서 중재 입장에서 다 맞춰가면서 일주일 세 분데분 모여서 회의하면서 서로 탁 은혜롭게 잘 하잖아요 저는요 이분들 보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동력하면서 서로 서로 세대바나의 이름 뜻은요 멜왈서다라는 뜻이에요 세대바나는 바울을 통해서 죽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부가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허세한 가정이에요 집안 전체가 다 가문이다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멸류관을 당당히 쓸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있어요 한 부류는 열받게 하는 사람이있어요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있어요 열받게 만드는 그런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열을 씻겨주는 부류가 있어요 열 씻겨주는 부류 열받게 하는 부류는요 만나면 답답하지요 화폐를 만나고 싶지도 않지요 문제거리 계속해서 만들지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뭘 하면 부정지게 말하지요 교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너무 부담 준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행사는요 이 모든 기관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 못해요 기관이 너무 많아 1년에 한 번 하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걸 뭐 자주 한다고 하면 뭘 자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건 기관이 1년에 한 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합니까 말 안지 부정지 초를 쳐 초를 쳐 축제의 잔치집아 초를 쳐 초치는 짓만 해 모임화가 존대의 모임화가 다 무슨 모임화가 다 기분을 확 바트러 버려요 기운을 다 벼 버려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면 그냥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그냥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만나면 새로 걱정 염려가 싹 없어져요 막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해보려고 생기고 나고 뭔가 막 기쁨이 솟아나고 아멘 그런 분덕되어야 돼요 그런 보금 적체지 왠지 하나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냥 날마다 새롭지요 날마다 분덕되죠 유난유를 쳐주니까 막 기관들 헌신해가면 이번에도 성기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기 위원장 성기 부인장 위원 부인장들이 전부 다 막 며칠만씩 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다 성사람 섬기고 성사람 쫙 호텔에 가서 쉬면서 같이 웍샵하고 전부 헌신해가지고 누가 이제 내가 다 보고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돈 단돈 100만원 안하고 사람 어디 있어요 복문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수천만원 2천만원씩 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막 성교 성교사들이 척으로 되죠 교인들이 땀 흘려 수월한 거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헌신해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들을 때 제가 힘이 나고 얼마나 정말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2, 3, 5,000족 세계보만이 딱 세임밖에 하여 죽었었어요 목사가 그럼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부진적인 사람들 헌신도 안 합니다 돈이 아까웠어요 안 하죠 말만 하죠 말만 힘 빼는 일만 영원계 모든 성도들 한 분도 걸사 없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걸사 없으세요 그래서 생기지 말도록 내가 조지는 거예요 지금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꼭 남들과 같이 가기 싫어 뼈딱하게 나가야 돼 지가 뭔가 보여요 뭔가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놀아야 돼 그게 자쪽이에요 자쪽 아시겠어요 다르게 놀아야 돼 같이 가기 싫어 존심상에 영계 모든 성도는 스테바나와 같이 얼음정수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여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참복음 체질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자입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27장 27장 23절을 보세요 너 양떼의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구약시대는요 주로 목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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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결기어 갔습니다 당시에는 부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지금으로는 돈으로 계산하지만 그때는 짐승의 머릿수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종종 그 사람의 재산을 말할 때 양이 몇 마리고 그 다음에 소가 몇 마리고 나귀가 몇 마리고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그렇게 평가를 하지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양을 비롯해서 가축들이 재산인 동시에 생업의 기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양떼나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표현하고 싶다 양떼나 소떼라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우선적으로 맡은 직분 맡은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영혼을 말합니다 양떼와 소떼 그러니까 교육자들 유원장들 국장단 맡겨진 교구 교구장 교구담당 교육자들 교육담당 기관 각 부서 직분 국장 모든 부장 이 맡겨진 직분에 대한 현장이 양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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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교사는 맡은 반이 양떼예요 자기 양이에요 그래서 지역장 사역장 조장 그들이 볼 때 성도들은 다 양떼 양떼 현장에 본문에 이렇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고 있는데 양떼의 행편을 부전히 살피며 그랬어요 양떼의 행편을 부전히 살펴봤어요 행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파님은 얼굴이요 얼굴 파님 그러니까 행편이는 얼굴인데 얼굴 양떼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세밀하게 숫자를 세워서 잃어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목자들은요 아침이 되면 양떼들을 목초지로 그렇게 이동을 시키지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목초지로 이동을 목돌아 그리고 거기서 모양을 하다가 해가 지게 되면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로 다 그렇게 데리고 들어올 때 얼굴을 봅니다 다 말이지 다 말이지 딱딱딱 넣으면서 봅니다 양들은요 앞을 잘 못 봐요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들은 그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세히 잘못 가면 길을 잘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맹수들이 잡혀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시 도둑 도둑도 많고 맹수들도 많고 하니까 다 보는 것입니다 병들 한 말씀 넣으면서 심지어 작은 양떼들은 이름까지 다 있어요 다 보면서 그 양이 혹시 병들지 않았는지 혹시 몸이 안 좋은지 그거 다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제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양떼를 살피었어요 목자들이 이렇게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펴는 중요한 의무가 목자에 있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영혼 행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분을 그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 다 전부 다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국장으로 부장으로 또 여러분의 그런 각 교구 대교구장 교구장 참 교육장 교육자대로 여러분 중직자 중직자대로 직분을 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내가 관리한 자들 다 양떼라니까 세밀하게 봐야 돼요 관계 관계 어떤 관계 영혼의 행편 영적 행편이 어떻는가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본문에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살펴보라는 거지요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실종하지 않았는지 어느 부분 약한지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는 것인지 저는 좀 가까운 사람들이 눈빛만 보면 대강 알아요 예배들의 자세만 봐도 대강 알아요 예배들의 자세만 봐도 이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이 사람 별로 마음이 안 열려 있구나 은혜 못 받고 있구나 다 보여 그래서 예배들의 자세에 보면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안 보는 것 같지요 엄청 내가 눈이 빠릅니다 눈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눈빛만 딱 표정을 딱 보면 대강 다 나오거든요 그 상태가 여러분이 양떼를 보면서 딱 표정 보고 오늘 별로 안 좋구나 그때 어떻게 돼요 위로로 들어가요 메세지 좀 미션 좀 안 돼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단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지 몸이 지금 부부삼아 왔구나 딱 보면 알아야 돼 지금 뭔가 사업이 잘하는데 지금 상당히 기가 죽어 있구나 그런 사람인데 다른 말 하면 더 힘 빠지지요 목사님 참 지금 내 마음 모르네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뭘 방향으로 서로 사이클이 맞아야지요 아멘 여러분 지도 그렇게 사역을 양떼를 점검하면 그래야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실족 안 했는지 힘이 빠졌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스타트 2025 3.1조 끊임없이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상처받거나 실족해서 교회가 떠난다 그건 본인이 책임져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를 못 나오겠다 돈 문제로 돈을 빌렸었는데 안 주고 실망 교회를 안 나왔다 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켰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한 영혼을 실족시켰으면 너 목에 연자멧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시킨 사람은 장례식도 하지 마라 장례식 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연자멧돌 목에 달면 안 올라옵니다 바다에 빠지면 목에 달고 빠지 빠지면 올라오지 않아요 장례식도 못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단위 목사가 안 돼 보면 그걸 몰라 교육자 하면서 제 마음이 안 들면 팍 이렇게 내칠 수 있어요 막 거쳐도 못하겠만 지교회 아니니까 하나는 없으면 어때요 아무 관심 없어 거기에 한참 지교회 많이 세워가지고 지교회 당을 많이 세워할 때 지교회 당할 때 다 그러지 않았지만 지교회 당하면서 전도사에게 잘못 빌면 그 지역에 살아남지 못해 그 지역 전도사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 칭찬하고 자기 성격이 주고 자기한테 대접 잘하면 좋아하고 자기 좀 부정적인 말 하면 그거 막 그냥 갈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지교회 있겠어요 지교회 못 있지 지교회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교회 떠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일들이 많아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시간 되는 것만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식사 대접 잘해주고 내가 대접 잘하는 사람 인정해 주고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내 측 그렇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장부터 목에 따라야 된다니까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감사해요 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하나 되어야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하신 것 위원장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회장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교육자 때문에 살아나고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 두 번째로 양떼와 소떼는요 우리 생업을 의미하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현장을 가르치는 것인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전문성의 응답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거 아니죠 신앙과 생활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요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아야 되니까 로마 신묵장의 중기자가 그랬습니다 온교회 식주인 그랬어요 온교회 식주인 될 정도로 보금천도자의 보호자 생명관 동력자 이 로마 신장 인물들이요 여기 중직자들은 기도하세요 아나님 나도 로마 신장의 인물이 되게 하야죠 중직자들 바울 위원의 다 중직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세계범하에 승인받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불씨가 아울라 베베 루디아 야손 가이요 이름 다 나와요 오늘도 맹단이 나온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텐데 영원교회에서 영원교회 서기까지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테 이름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내 이름도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조사사 보금천도자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생명관 동력자로 설 수 있는 이 영향력 영원교회 중직자 특별히 산업인 237경제 빛의 경제 렘드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오천전 보고 말은 이 은약은 분명한 은약을 붙잡고 기도해보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차원이 다른 도전 하세요 차원이 다른 도전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시공관 초월의 권능을 그렇게 내게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시공관 초월의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얼마나 힘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역 지렁 체력 굉장히 인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출근해라 말이에요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라 말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요 이야 저 사장은 저 사람은 다르구나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저는 그걸 처음 들었다니까요 저 저 저 저 사람은 교회 단단 다르네 가까운 친구들이 너는 좀 다르다 다르다 그 소리 지금까지 지금까지 언제네 달랐어 우리하고 친한 친구들인데 좀 달라서 달라야 돼요 요시프가 그랬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런 고백을 듣는 영원교회 전성도대교체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문 27장 26절 27절 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서 우리가 맡겨준 영혼과 사역에 마음을 두고 부전히 살피면 그 축복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양을 잘 살피면 양의 털이 자라서 자신의 옷이 되고 염소를 잘 키우면 밭을 살 수 있는 자본금이 되고 잘 키운 염소로부터 음식을 공략하게 된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다는 것은 삶이 풍요롭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축복이 전부 자기 것이 됐다는 것이예요 그 축복 결국 자기 것이 돼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목격을 하려고 생각 영탭 1%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영혼을 위해서 허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물론 주의를 바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너무 순수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게 주신 탈란트 있어서 주를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들은 것 뿐인데 허신한 것 뿐인데 내가 좋아서 한 것 뿐 인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덮어주신다 상급으로 주세요 동기 있으면 뻥이야 그 동기 없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덮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더 달라 할 필요 없을 만큼 어느정도냐 귀찮아 강의 가는게 귀찮아 오라 한 대 너무 많아 안가 보통 목사들은요 어디 강의 하면 안 시켜주나 나를 한 번 안 불려주나 눈에 불을 켜고 불려줄 데가 없으면요 네 우리 귀함 불려가 내 귀함 갈게 서로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들은 많아요 네 불려주고 가고 하나님이 말이요 축복하면 넘치도록 넘치도록 하면 체책 깔짝깔짝 못 죽을 만큼 그렇게 안해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맨날 모자래 실제적으로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맨날 모자래 왜 욕심이 많아서 사장님 욕심이 많아서 가져도 가져도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가져도 가져도 모자래 남들이 볼 때 다 부잘하는데 자기는 맨날 모자래 매일 불평 원망이야 맨날 시기 질투야 열등없이 찌들려가지고 그냥 건드리면 폭발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하여 좁사사 축복 다음 악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맨 tired 육 Hud 여 CR 까 날 수 Santos